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5일 토요일이구요.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 찍고 있느냐? 대한전선 영상 찍고 있구요. 전일제도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종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의미가 있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영상을 다시 또 토요일에 찍고 있구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난 2, 3일간 조정을 보였는데 여기서 조금 불안하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크게 뭐 불안한 구간은 오지 않았죠.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스피가, 대한전선은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26, 어제 마이너스 1.26이 빠졌는데도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종가 마감을 했다. 특히 우리 주주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거 얼마에 매도해야 되냐 고민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길게 보자. 왜냐? 대세 상승이 시작됐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데 중간에 너무 빨리 내려서 매도했더니 도배 오르더라 거기서부터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제가 끝나지 않았냐, 끝까지 우리 다 같이 홀딩을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거래대감이 더 쭉쭉 늘어나는 이런 구간을 즐기고 나서 수익 매도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또 영상으로 또 멘트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뭐 일요일 계속 매일매일 대한전선을 추적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또 댓글도 자유롭게 좀 남겨보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모두 화이팅! 주주님들 모두 힘내자 이런 내용 남겨주시면 중간에 홀라당 매도하지 않고 다 같이 끝까지 꾹꾹 홀딩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도록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1번 재료가 끝났냐, 테마가 끝났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간 3일간의 조정은 다른 시장 주도주가 나타났고 거래대금이 여기로 쏠렸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단기간에 여기 만원 언더에서 2만원까지 시가총액의 조가 넘는 이런 기업이 두 배가 올랐다는 건 이 정도 3% 4% 빠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이것도 많은 조정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지난 영상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하냐면 중간에 내릴까 봐 중간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20% 수익권인데 30% 수익권인데 이거에 만족하고 그냥 내리실까 봐 계속 잠기네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테마가 이제 끝났냐 안깎느냐 끝났냐를 질문하신다면 다른 차트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던 지우고 볼게요. 자 LS 에코에너지 오늘 거래대금 3천억 터지면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해서 압제 있었지만 대원전선도 11%나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올랐나요? 또 구리 관련주 KBI 메탈 오늘 8% 마감인데 장중에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1진전기 볼까요? 6%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2% 코스닥 마이너스 0.8%인데 1진전기 코스피죠? 지수 마이너스 1%인데 6% 올랐다. 가온전선도 한번 볼까요? 소폭 반등했다. 그쵸? 그러면 다소 아쉬운 대안전선의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가볍게 가지 못하는 것까지 이해를 할게요. 그러다가 지난 이날, 이날처럼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다. 우리는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시장에서 순환 상승하는 전선 관련주랑 전력 관련주 전력 플러스 전선 플러스 구리 관련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을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데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볼까요? 보시면 1등 삼성전자 오늘 2조 터졌는데 오늘 하락을 많이 나왔죠? HBM,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실패해가지고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 그러다 치고 노브랜드 어제 상장한 신규 상장주 어제 급등 나와서 오늘 단타 다 들어간 거 이거 두 개 빼면은 하이닉스까지 얘는 이제 세 개는 빼야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 HD 현대 엘렉트리, 얘도 에너지 관련주죠. 에너지 관련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맞죠? 그 다음 대한전선 그 다음 LS 엘렉트리 그 다음 LS 에코에너지 SK 이토닉스 얘는 SOFC 관련주잖아요. 고체 연료전지 관련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대체 전력 관련주입니다. 상하가 두 번 갔던 거 그리고 HLB 빼면 이제 대원전선까지 해서 이 거래대금 상위에 전선관련주가 절반 이상이더라 전력관련주가 절반 이상이더라 과연 이 테마가 끝났다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이게 만약에 터졌는데 은봉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고점 직무일 수 있고 테마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두 자릿수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빠진 금요일에 코스피가 1.26%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3천억, 3천억, 3천억씩 에너지 관련주에 쏠렸다 어떻게 됐나요? 테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당연히 안 끝났죠. 당연히 추가 상승으로 매우 높고 구리 선물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가 반등하지도 못했는데 보시면 다시 4.75불 그래서 지난 5월 14일, 15일 여기 저점 부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5불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면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 급등 나올 수 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수가 좋지 않았다. 지수가 좋지 않았고 미국장 매일매일 신고가 쓰다가 나스닥 조정 받았다. 조정 받았고 게다가 주말을 났던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왜?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다음 주에 시장 주도주가 바뀔까봐 테마가 흐름이 바뀔까봐 매수세가 붙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흐름 보고서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붙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는 거래대금 쭉쭉 터뜨리면서 두 자리일 수 있어 상상을 하더라. 사실 오늘 이 프로 정도면 좀 아쉽긴 해요. 다소 아쉬운 흐름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순환한다. 최근에는 LS에코에너지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어쨌든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차례도 곧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에도 지난 금요일 마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서 전력 수요 증가한다는 거, 슈퍼사이클 14년 만에 오르고 구리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광산 채굴이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내용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일단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 10% 밖에 못 샀어요. 이런 분들은 불타기 타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불타기 아시죠? 평단 높이면서 매수를 하는 건데 바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지켜봐야겠지만 바로 불타기는 어렵다. 하지만 타점을 잡으면 조정 나오는 타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추가하면 여기 추가 상승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쵸? 저희 주주님들한테는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 밑에 자료가 쭉쭉쭉 있는데 다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주주님들한테만 좀 보내드릴 건데 구독 인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번 31번으로 대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목표가에 관련된 내용 또 고점 징후가 나왔을 때 어떤 징후가 나오고 분할 매도를 절반 내지는 30% 이렇게 나눠서 매도하는 타점 등 또 비중 추가할 때 언제 비중 추가하면 좋은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매매하실 때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훨씬 혼자 매매해서 20% 30% 먹을 거 40% 50%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구독 인증 해주시면 자료를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서 자료 받고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없어서 더이상 자세하게 내용 말씀드리고 좀 없고 최근에 외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정도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1개월 사이에 한 4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인 뉴스나 이런 내용 나오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어떤 선물이냐 자 원전 수혜주입니다. 원전 수혜주 왜 원전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겠죠. 당연히 전선에서 구리에서 이제 에너지 에너지는 어떤게 올랐나요? SOFC 5월 7일부터 상승했는데 이번주 5월 22일날 상하가 무덕이 나오고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K 터닉스 이런 종목들 그때 나오고 태양강은 얼마전부터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음에 이어갈게 이제 원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랍에메리티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해 보십시오. 원전하고 방산하고 종목 중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당연히 원전을 골라야죠. 지금 에너지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조건 에너지를 가야 되고 아랍에메리티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내용 또 체코에서 30조짜리 초대박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 7월에 결정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 두개만 딱 볼게요. 자 아랍에메리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우리 돈으로 41조입니다. 원전 방산 분야에 양국의 협력 사업도 확대가 된다라고 나와있고요. 원전 분야도 한국전력이 참여한 바라카 원전 사업기가 올해 상업 가동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추가 협력이 예상된다. 특히 무한마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이 사람이 2009년에 왕세자였을 시절에도 한국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왕세자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원전 30조 원짜리 초대박 총력전 결과는 7월에 나옵니다. 프랑스와 마판 2파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주를 받으면 매우 좋고 해피한 상황이 되겠지만 수주를 받지 못하더라도 7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5월 말이잖아요. 6월까지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는 선반영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을 하면 다른 나라도 추가 추가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전 수주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초대박 수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원전 관련주 최근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 박스권 상단 뚫고 상승 나오는 초입 우리 기술을 마찬가지로 얘는 제법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자회사 하인텔이 AI 전력 감소 AI 전력을 90% 감소시키는 신기술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G2 파워도 박스권 돌파에서 상승하는 초입이고 우진 앵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 수혜주를 다 무료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0105904 8931 속주 이렇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무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셔서 수익도 보시고 여기 전산주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수익 보시고 에너지 관련주도 수익 보시고 원존도 수익 보세요. 많이 많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 저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힘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면 또 내일 일요일도 또 좋은 내용 확인해서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